그런데 임시원 씨하고도 이렇게 친하신데 듣기로는 BTS의 정국 씨하고도 이렇게 스파링도 하고 하고 있어요. 정국 친구도 잘해요 또. 엄청 놀랐어요 저는. 그 친구는 진짜 열심히 마음먹고 하면 프로 데뷔할 수 있어요. 그 정도. 그 정도 기술이. 콘서트 같은 것도 같이 가요. 터미도 같이 가서 콘서트 하기 전에 하고. 장난 아니에요 그 친구는. 네 지금은 장난 아니에요.